동양인을 수술하는 게 백인을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우입니다. 오늘은 비절개 수술에 있어서 동양인과 백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인을 수술하는 게 백인을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양인의 모낭이 백인보다 훨씬 깁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 5mm에서 길게는 7mm 정도까지 피부 속에 깊숙이 모낭이 박혀 있는데 백인 같은 경우는 대개 4mm 언저리까지만 박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동양인의 모낭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뿌리가 깊은 나무 쪽을 파내는 게 칼도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서 훨씬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상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인만 수술하시던 분들이 동양인을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양인의 경우에 백인에 비해서 모발의 컬이 대체적으로 더 강한 편입니다. 모발의 컬은 피부 바깥에서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각도로 구부러져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도 많게는 15도 정도 바깥과의 각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동양인을 충분히 수술해 보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컬을 잘 느껴가면서 안전하게 세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양인의 피부가 백인에 비해서 조금 더 질긴 면이 있다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유를 하자면 어떤 나무는 굉장히 부드러운 흙에 묻혀 있고 다른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곳에 묻혀 있다면 어느 쪽을 뽑기 쉬울지는 물어보지 않으시더라도 명확하겠죠. 이렇게 질긴 피부를 절개해서 모낭을 안전하게 세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긴 피부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모터가 달려있는 펀치머신의 사용법에 상당히 능숙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인의 수술이 백인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